경기 고향과 양주에서 카페 여주인 2명이 잇따라 살해된 사건의 범인이 같은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기 북부경찰청은 두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재취한 지문 확인 결과 범인이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 50대 남성인 이 모 씨를 공개수배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. 이 씨는 지난달 30일 고양시 다방에서 오늘 오전 8시 반쯤엔 양주시 다방에서 각각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경기 북부경찰청은 두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경기 북부경찰청은 두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